안녕하세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카페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오시면 편안하게 쉬시다 갈 수 있는 분위기의 커피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의 추천 메뉴는 커피 종류도 많이 찾으시지만 레몬 플루트라는 음료가 있는데요. 레몬청의 꽃차를 이용해서 예쁜 색감이 나오는 음료입니다. 그리고 저희 커피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랑 콜롬비아 원두를 써서 좀 풍미있고 고소한 느낌의 음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삼포면 많이 찾아와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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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